닭, 닭집? 응, 예뻐. 근데 이 올블랙스가 진짜 간지야. 얘네가 그 공연, 그 하카. 그 마무리죠, 그거? 예쁘다. 말라비도 있네. 야, 갖고 싶다. 이거 얼마 안 하면 티셔츠 그냥 갖고 입고 갈까? 그래? 아, 이거 20유로. 20유로? 어, 20유로? 이게 나쁘지 않은데? 야, 우리 이런 거에. 아까 우리 티셔츠 되게 돈 아까웠잖아. 근데 이거는, 야 이거 갖고 싶다. 무니폼은 없나? 그니까. 그냥 봐봐. 우와, 우와. 아, 이거 너무 귀엽다. 오, 야 이거 진짜 귀엽다. 이거 활류로야? 그럼. 이거 살까? 이게 더 실용성 있을 것 같긴 한데? 근데 얘는, 오. 이거 귀엽다, 이거.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. 나 이거 살까, 진짜? 야, 근데 나 저 공이 진짜 탐나. 근데 저거 사봤자 아무것도 못하겠지? 기념품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. 그치, 그건 그래. 아니, 근데 이거 난 이거 너무 귀엽다. 나도, 야 이거 이쁘다. 너 이가 말한 거 없어? 야, 나 이거 갖고 싶어. 그치. 아니, 이거 너무 이쁘 거 같아. 근데 일단 그럼 다른 거 다 갈까? 그치, 그치. 그치. 야, 그래도 우려나. 그래도 어디 응원한다고 팀이 해야 할 거 아니야. 그니까. 근데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. 이거 20유로? 이쁘다 이랬는데. 이치마이 퍼스트 타임이라고 했는데. 아 뭐, 아 그러냐고 하면서. 파리도 처음이냐 이러길래. 처음이라고 했거든? 그랬는데 뭐 어디서 왔냐? 한국에서 왔다. 갑자기 포기팅 했는데? 아니, 그 옆에 여자분이랑 셋이. 근데 여자분이 막. 내가 파리 처음이라 하니까. 그 프랑스 사람들 어떤 거 같냐 하는 거야. 그랬더니 옆에서 그 남자분이 이거. 함정이다. 진짜 인제니까 나 스트라이밍이라고 해가서 내가 아아 이러면서. 이러면서. 우와. engaged. 상자인 씨 얼굴 Braille. inhabitants. 그리겠다. 이렇게. 아쉽다 모자. 여주ге한 20유로였으면 썼을텐데. 무resse. 그러면 진짜 좋은 데서 다 werself. 아름다운 10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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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